와우 8탑방 경전 싸움이죠 무조건 아우 경전 한명 한국인인데 탱린이네 베리 스파이지 김치 아이디가 한상이다 이거 그럼 1번 라인 1번 라인 가라고 등삼아 상대방 경전 아니 상대방 경전 등대를 못받게 견제.. 견제강행을 한번 해야지 아.. X됐다 이거 못잡았네.. 아잉 못잡았네.. 아잉 어 들켜요 같이 뛰어서 하면은 가다 걸려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이거를 초반에 안해주면요 여기 등대받고 또 지옥 벌어지는거에요 1번 라인에 땡치들이 발견한게 아니라 제가 발견했어요 1,3,5,7 그니까 아군 저거 1,3,5,7 환생인데 조격충이네 어.. 골탱사고 조격하는 새끼네 뭐 만들고 노답새끼 흠.. 저거 뭐지 언덕이 와.. 두 돈반이 저기 올라가있어? 여기 죽었죠? 가게 이제 잘 안나오는구나 여기서 더 올라가야 나오네 여기 있을꺼야 아마 애들 여기 있을꺼야 아마 애들 이거 뭐야 스파게티 1,3,5,7 죽었죠? 그러면 왜 안 죽지? 오케이 타이밍 진짜 함들 아 나 왜 걸렸네 헤비들이 좀 푸시해서도 되거든 왜냐면은 풀오프카 언덕이 맵이 바뀌어가지고 지형이 여기 들어가도 안맞아요 언덕 들어가도 옛날에 맞았잖아 이제 자주 빼고 못 때린다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도 약간 움푹 패였어 저 위에 꼭대기가 움푹 패여있어요 파스타 화증은 보노보노 닮은 피 1나봐 이따 보여줄게 이봐 끝나면 피 1나봐 그냥 언덕을 좀 패스를 빼게 해줘도 되는데 언덕 푸시는 쫄아있어가지고 말이야 죽겠다 아니 언덕을 밀어줘도 되는데 왜 안미냐 로루야 그걸 두드려 맞고만 있네 그냥 로루가 문제다 로루가 잘못했어 마 이제 이수랑 そう 꼴이 점ιά 있지 않을까 오우 야옹 에이 뭐 있구만 스파게티 이수? 이수가 어딨는데 근데 얘가 중이야 지금 뭐야? 열차 안쪽에 있나 이수? 구석에 있나? 아닌데? 이 언덕 위에서 쌌나보네 여기 위에 있나봐 여기 와 위장 봐 이거 보이질 않네 여기 여기겠지 여기 위에 야 밑에서 좀 올라오라고 롤은 왜 또 저기있어 아 아 아씨, 빅토리아가 체력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달려볼까 그냥? 씨발, 스팟했다. 씨발, 스팟! 씨발, 스팟! taller, 스팟! specifically for the enemies that were killed. 씨발! Tom! 씨발! 씨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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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가 온다 여긴 여기 여기 이 이 이 이 이 스..스파게띠이 하휴.. 와우! 또 이거.. 야 화장 생겼다.. 하하하하 와 1급을.. 아니 이게 왜.. 1급을 안줘? 아니 미쳤어.. 격트라인 돈반거봐 4800딜에 4킬 스팟 1300을 박았는데 2급이에요 미쳤다 탱크 진짜로 이거 아이 캡틴님 감사합니다 예 보노보노